이거 말게 그 저그다 바로 배슬 배슬플레이로 갑니다 유튜브 제목 미리 정합니다 어... 악마의 속삭임 어 오케이 악마의 속삭임으로 굿! 오케 한시 도착입니다 쓰리적 배슬 제대로 된 배슬치우기라고 하면 되겠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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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 취소하고 포프하시죠 포프해 아 장난이자 음... 음... 센스바리가 없구만 센스바리가 와... 넥소스 철티치도 안하네 어... 똥고집 진짜 고집이 막 고집이 막 다 장난이 아니네 고집이 그냥 쯧 어? 뭐여 이게 어... 어... 고고고고고 lets move 고스탠디 로키 모르겠다 그래도 난 패스 간다 아 이래야되겠다 팩토리를 갖다가 내 입구쪽에 한개 그 다음에 우리편 구석에 한개가지고 탱크 방어해줘야되겠다 그러면서 비스러야되겠다 좀 허무하다 근데 아맞은 자씨 너무 허무하다 말이죠 저그림 탱크로 방어해드릴게요 나만 믿으면 돼 피드라이어 유탈감 임마 죽어 우리 임마다 출출성 나는거야 넣을 거 많은군 으흠 곧 어, 근데 긴장되는구만 한 번만 딱 지우기 시작하면 계속 그냥 미친 듯이 지울 수 있어 그, 그 딱 그 상태로만 만들면 돼 그럼 우리 편이 정리를 하는 거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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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미래를 대비한 아모리 미래를 대비한 아모리 미래를 대비하는 Savi 뭐하세여? 선생님? 뭐하세여? 선생님? 뭐하세여? 선생님? 뭐하세여? 힘들어 나온다 무리야 필요 없다! 무리야 필요 없다! 빼라 빼라! 빼라! 길라! 지금 상당히 무리하고 있어요 오, 자식. 무리해가지고 내가 안패주는게 물량이 하나 안됐네 말랑은 마음이랑 틈다 어 쌀 cuz 내가 지우러 간다 지금 지우러 갑니다 삐까삐까 어수왔나 다 지움 다 지웠습니다 삐까삐까수 내일 꿈만 죽었지 이게 병력을 다 잡은게 아니라서 일시적인 효과밖에 안돼 레이스 가야되겠다 어 상황이 나쁘질 않은데 상황이 나쁘질 않아 지금 비까삐까수 어허 자식 버로우를 할 줄 아는구만 어 버로우를 할 줄 알아 금방지구만 몬 뚫는데 이거 계속 온다 어 바보들 아니야 나 또 왔다 어 일꾼 다 복구시켜 나왔네 응 그래 잘가자잉 짱나재 나이씨 어 다시 안만나자 일로와봐 아 파란색이 근데 좀 잘하네 어 파란색이 개념 발휘가 있어 어 버로우를 뭐 유행하나 이거 유행 타나요 유행 타는 부분이에요 그가 아 아 아 아 끊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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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 клGame 도착! 윈 log containers! 윈 킥이 공간에 윈 킥이 único시키고 슈킥이 응원에 피카츄 어우 재밌죠 재미...어쩌 또 한 번 다 하겠는데요? 예, 오케이 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좀 하는구나? 이제 우리 편이 가디언 디바우를 하면 되겠는데? 체중 테크니까 같이 이rei해 왜?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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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바를 못 가겠나? 쒸 하이바를 못 가겠나? 쒸 쒸 쒸 쒸 쒸 쒸 쒸 쒸 쒸 하이바를 못 가겠나? 쒸 쒸 쒸 쒸 쒸 쒸 아우, 그레이트 스파이어 어우, 근데 꽤 중요하다 하이밍 Voice Ov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에잇 뭐야 외곽이라 다행이다 아 차라리 식사 공부 공부 장학 파이팅 공부 공부 어차피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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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로르 히드라도 막 보러 하고 난리 났다 그냥 마 아주 그냥 나이스! 넌! 히로르 그거야 끄시고 대파로 있는거 아냐? 다행이다 상당히 뭐 서프라이즈 하구만 그냥 아주 파란색이 막 서프라이즈 뭐 해요 지금 그냥 완전 MBC 오케이 굿 펄스 저항 며칠 펄스 저항 며칠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난 tienes 난 그리 복 다행이다 구독 펄스 fet다 자 하이 사각지게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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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줄래? 피가 많이 빠졌어, 인디.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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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도 지금 딱히 뭐 할만한게 없을건데?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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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널 요런거 주심해야돼!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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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퍼뮤티프 세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알았다 형 바로 산다 오브로드를 그 갖다놔야 보이지 인마 그래 어디 그 빵구를 또 끼고 있노 인마 일루와 뭐 빵구끼라고 했어 거기 저 파이다 앱 소울루 루틸 오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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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lerance 나이스 지쳤어 저것은 지치는 것이요 굿 어우 좋았습니다 팀 와이크가 좀 괜찮았어 하아 예 고맙습니다 자 처음 오신 분들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땡큐 고맙습니다 땡큐 땡큐 어 베리 머치 이런 게임이 나왔는데도 우리 레이소싱은 그냥 자고 있어요 정신 상태가 말이죠 우리 레이소싱아 우리 SJ